아무 생각 없이 엄마 생각하면서 편하게 즐겨주십시오. 예! 그럼 어떻게 편하게 봐! 엄마 화이팅! 엄마 화이팅! 엄마 화이팅! Let's go! 오 예스! 자, rare! 후보! 나 그랬던 네 싶은 이게! 좋네요! 넌 괴롭게 웃으시는 당신에게서 따뜻한 사랑을 배워줘 전이 없는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하늘처럼 커 보인 당신 오, 좋아! 우연히 사람 속에 숨겨둔 당신의 일기를 봤어 나이가 몹쓸 없었는 게 자꾸 힘이 커진다고 술에 취한 아버지와 다투시던 날 잠드신 줄 알았었는데 불이 꺼진 부엌에서 나는 봤어요 혼자 울고 계신 당신을 알아요 내 앞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강한 분인 걸 믿어요 하지만 당신도 만약에 유전하는 걸 나나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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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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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 당신만을 모두 다 downward 기다려 아름다운 당신을 사랑해요 그리고 이 세상의 하나뿐인 소중한 당신 당신 모습 삽아갈래요 사랑하는 그대 아우! 감사합니다. 이야 이야 멋있다 이야 좋다 와 MZ버전의 엄마의 일기예요 전혀 신공인데요 신공? 어떤 식으로 효도하는지 알 것 같아요 늘 응원하고 진짜 힘들 때는 엄마 할 수 있잖아 내가 할게 뭐 이렇게 파이팅해지는 아들이 있잖아요 평소가 보이는 목표가 이제 이 방송을 저희 엄마께서 꼭 보실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 이 무대를 보면서 뭔가 눈물 짓기보다는 그래 활짝 웃으셨으면 좋겠다는 발상이 달라요